인천시가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꽃게 9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꽃게는 지난 4월 어미꽃게를 확보한 후 5월 중순에 부화한 겁니다. 특히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1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봄부터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전국 생산량의 38%를 차지하는 꽃게 산지로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